자녀들 안녕하십니까? 벌써 참전한지 9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. 생각 안나세요? 어저께 나이가 들었다는게 장미 뭐 불렀죠? 노래 말씀이에요? 노래? 아 뭐지? 작년 노래말로 불렀다니까 그거는 연도수가 있었기 때문에 속였다고 얘기할지도 없는거에요 이야 세월 그렇게 흘렀는데 시시하고 내려봤어요 하여튼 빨리 건강하시게 해가지고 우리 휠체어 타고라도 금년모임에 한번 갑시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했었지만 네 돼요? 할 수 있어요? 그래요 저노들한테 인사해요 마지막 인사 저기 다음에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다음에 만납시다 네 그래요 빨리 오이메가 휠체어 타고 가서 노래 불러야지 하하하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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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지 말이 안 나와 후 후 후 후 후